그리고 우리는 12시 정각에 출발하겠습니다.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숨는 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쫓아가는 팀도 마찬가지인데 역사박물관 안에서는 뛸 수가 없습니다. 경보 경보? 아 경보요? 띡면 경보 있나요? 이게 경보를 잘 하려면 이 다리가 이게 떨어지기 전에 이 다리가 닿아야 돼. 아니 그거는 경보의 룰이잖아요. 룰이야 룰. 동생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막 뭐라 그랬어. 아니 내가 느꼈어. 지금 너한테 하는 눈빛하고 아까 나한테 했으면 눈빛은 똑같아. 말투만 좀 하시지. 눈빛은 똑같았어. 아니 그지 눈빛은 똑같았어. 나 연기자다. 나 눈 볼 줄 안다. 나 잘하시네. 제 눈을 보시다니. 알았어. 동호군. 옛날에 여기가 터가 왕들이 있었어. 이게 뭐야 이거 알죠? 아까 그 알람 울리는. 이거 우리가 못 만지게 이걸 다 이렇게 케이스로 씌워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.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여기다 하시고. 나 찾아. 허리 내가 좀 채워줘. 이게 알람이 언제 울린대? 그러니까 모르면 되니까요. 언제 울리는지 몰라? 몰라 이거를. 나날이 발전하는구만. 형 근데 저쪽 팀이 12시에 출발하는데 50분이 있는 것 같아. 시간이 돼서 이게 울리면 이게 스프링이 없거든. 뭐야. 이거 왜 이래. 뭐야. 이거 왜 이래. 시작하면 되는 거야. 시작하면 되는 거야. 시작하면 되는 거야. 50분이야. 50분에. 끌 수도 없어. 끌 수도 없어. 알람이야? 이게 뭐야? 캐롤이야 캐롤? 소리가 정말 크다. 형 그럼 제가 일단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. 두 팀으로 나누자. 꼭 살아남자. 그래 그래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야 일단 광수야. 네. 한번 돌아보자 여기. 야 근데 여기도 여기 잘못하면 여기 막 다른 길이거든요. 애들 아직 안 움직였지? 잘 안 보여. 저거 거기 있어. 지금 나와? 저기 이러면 어쩔 수 없나요. 핸드폰에 그 나이트 있죠? 네. 네 그거 좀 주세요. 나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까. 네. 나와요? 나오냐고요 여러분. 아니 귀신처럼 나오잖아. 네? 아니 귀신처럼 나오잖아. 조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. 됐어 됐어. 하 이거 참. 다 틀려야 돼. 야 여기 이쪽. 이쪽 길 있죠? 봐봐. 여기 여기. 형님 이쪽 길이 경희구하고 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형. 딱 한건데. 자 형님 찢어지죠 형님. 자 몰아가세요 형님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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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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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재미있어. 우와 이거 너무 넓다. 와 이거. 이야 이거 봐 이거 봐. 아무튼 너무 넓다. 이거 어떻게 어떻게 찾아줘. 우와. 우와. 궁금해. OmegaP Sister. ja.